여러분, 캐스트하우스의 아침이 밝았습니다. 밤이 아침이... 바람 나가... 친구들, 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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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. 이제는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. 당장, 경고하십시오. 멈추를 하루종일 하루종일까지 일어났습니다. 오늘 한 명의 구독자가 더 늘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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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서핑하러 갑니다 지금 첫 라인업 나왔는데 피처를 잊어버렸어 갑니다 여긴 어디인가 안 누구인가 피처를 찾았다 죽을 것 같아 안 망대 힘들어 무조건 무조건이야 주식 휴식타임 많이 많이 추워주세요 중환이 형 비치에서 서핑하다가 신화의 김동완 형님을 만났는데 보자마자 그냥 후광에 빛이 비치네요 실물로 보니깐 엄청 잘생겼어요 두번째 세션 나갑니다 두번째 세션 나갑니다 아잇 오늘 세션이 여기서 중요 네 바비굴링이라는 음식을 사러 왔습니다 양을 해먹고 집도 있자 밥이 굴리네 딜리셔스? 응 좋아 응 응 집에서 쉬다가 이제 수상사원 구경하러 갑니다 석양이 굉장히 이쁘대요 저 친구랑 같이 희정이라는 친구인데 저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안녕 수상사원에 도착했구요 근데 선셋을 보려고 좀 빨리 움직인다고 했는데도 좀 늦게 왔어요 해가 다 져버렸는데 나름 나름 매력있죠? 볼 거 많아요 어? 뭐지? 보러가서 보일지 안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수상사원인데 물이 들어올 때는 또 이게 길이 없어졌다가 지금 길이 다시 살짝 생겼어요 그리고 사원이 있습니다 땡큐 굿 음 어 이거 바닷물 아닌데? 이거네 프레쉬 워터 이게 홀리 워터랍니다 근데 이게 짜지도 않고 인물인데 어 그래 해주시죠 음 고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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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 좀 개방되어있나 저런게 아니요 그게 무슨 뭐 오늘도 어둠없이 옥수수를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 고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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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돼요? 네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동네에 있는 거랑 여기 와서 먹는 거랑 또 가게마다 맛이 달라요 이것도 맛있어 이건 좀 스파이시한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꼭 먹어보세요 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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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는 제 친한 형님, 순석이 형님이 도착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돼요 이제 저희는 밥 먹으러 갑니다 네, 5개월 저희는 맛집에 도착했고요 네, 메뉴를 고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이요? 네, 동영상 네, 밥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먹었던 건데 맛있어서 시켰어요 쫙쫙 이거 맛 괜찮죠? 응 뭐야, 과자야 이거? 한국 과자랑 똑같아요 맛이 혼집! 혼집이랑 비슷해요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뭔데, 그러니까? 모르겠어요, 항상 나와요 저희는 지금 밥을 다 먹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맥주, 맥주, 가서 먹으러 갑니다 집에서 먹어요, 여러분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전리품 옥수수, 양념옥수수 빈땅, 맥주 레몬맛, 자몽맛, 그냥 맛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김맛, 포티토칩 맛 어때요? 잘 모르겠어 천원짜리인데, 천원짜리 치고는 그거 그냥 버터만 발랐으면 좋을 것 같아 아, 그래요? 원래 맥맥한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? 아니, 그냥 버터만 그래요? 먹어 말랐는데 맛있어요, 맛없어요 엄청 맛있어요 그렇죠 나 크진 않네 먹을 줄 알아, 먹을 줄 알아 마무리 없어 네, 오늘 간단하게 맥주 파티를 마쳤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형님께서 좀 주무시려고 대의하고 있어가지고 안녕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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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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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